왜 아침에 해가 뜨나요?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돕니다. 해는 제자리에 있고요. 해가 비치는 쪽 지구는 밝고, 반대쪽은 해가 보이지 않고 그림자 때문에 어둡게 됩니다.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씩 돌면서 해가 보이지 않아 어두워지면 밤이고, 밝아지기 시작하면 낮이 되는 것이에요.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면서 햇빛을 받아서 밝아져서 그렇답니다.